1라운드 1라운드는요 시선집중 퍼포먼스 조입니다 퍼포먼스는 또 퍼포먼스 하면 지현이 형이죠 인정 지금 보이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이분 역시 퍼포먼스 1등이에요 누구요? 모두를 매료시켜요 귀염복장 퍼포먼스 안성호 씨는 아니죠? 안성호! 안성호 씨가 무슨 퍼포먼스예요? 퍼포먼스를 본득 없는데요? 이름이 잘못된 거 같은데 X 안성호 씨를 퍼포먼스 조에 배치를 했다 누가 봐도 지금 듀스 90년도 그 댄스 가수 느낌 응답하라 응팔 응팔 느낌 안경도 오늘 약간 좀 큰 거네 그러네 복고스럽게 복고 느낌으로 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무대를 위해서 두 달 넘게 준비한 풍! 끝! 진짜 너무 우리 히든카드인데 와 뭐 나올까? 궁금하다 그 자리 네 끼가 많으시니까 그 안성호 씨와는 어떻게 좀 번개가 있습니까? 만났어요? 많이 스케줄 때 뵀습니다 네 스케줄 하면서 네 아 그래요? 워로 갔을 느낌이 워로 인사를 잘 드렸어요 뭐라고? 한참 또 선배잖아요 네 그렇죠 퍼포먼스를 못 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또 저랑 한다고 하니까 뭐 되겠어요 저한테 후끈 후끈 자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? 저는 두 달 연습했고 네 블링블링 김연자 선배님 노래 준비했어요 리플리스에다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려는거지? 준비합니다 기대돼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우와 우와 와 블링블링하다 LED 우와 아니 이거 신발 원래 이런 거야? 이런 신발이 나와? 네 대박이다 이런 신발을 판다는 게 진짜 이게 현역이라는 게 독하지 않으면 못 버텨요 버틸 수 있는 건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야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긴 해요 진짜로 준비 엄청 많이 하셨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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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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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또 뭐하는 거야 또 뭐하는 거야 또 어디 표정받아 완전 진지해 뭐야 아니 멋있는 거 같냐고요 귀엽다고요 우와 다그라보 이게 뭐야 귀여워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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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완전 치즈키를 쓰셨네 야 품종 멤버들이야 멤버들 추억은 세월의 흔적 결혼은 연애의 선물 행복은 지금 이 순간 개선 레츠크 버티 허헤어 호연 나 이거 오늘 통화해 가을 않고 strongly 내가 제일 예쁘다고 내가 제일 매력 있다고 내가 제일 매력 있다고 역시나 기대만큼 원한 말을 들을 수 없어 이 세상 자가 다 그래 간절히 원할 때는 떠디고 마음을 비우니까 어느새 눈처럼 녹아들잖아 오늘은 파리 파리 한 번뿐인 인생 나를 더 사랑하며 살 거야 더 많이 많이 해 더 가고 싶어 이렇게 하루하루 볼링볼링 렛츠고! 이 세상 자가 다 그래 간절히 원할 때는 떠디고 마음을 비우니까 어느새 눈처럼 녹아들잖아 오늘은 파리 파리 한 번뿐인 인생 나를 더 사랑하며 살 거야 더 많이 행복하고 싶어 이렇게 하루하루 볼링볼링 오늘도 파리 파리 벌칙하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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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생각하기 나름이지 행복은 몰이 몰이 허락도 몰이 몰이 이렇게 오늘도 볼링볼링 이렇게! 너무 신나 헤이! 헤이! 롤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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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공조 씨에게도 박수 주세요. 잠깐 오실게요. 제가 퍼포먼스 또 보시면 조금 있다 보니까. 풍부 비도 도와줄 겸. 아니 근데 처음에 동선 잊어버린거. 왜냐면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저쪽으로 가려고.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. 풍 착. 오 여기가도 좋아. 근데 앞으로 가는 게 너무 재밌어. 그냥 봐 이제 가는데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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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요거 요거 요거. 요거 요기하면 너무 웃겨. 에에에에에에에. 지금. 아 너무 웃겨. 멋진 무대 보여줬습니다. 군주 고마워요. 나와주세요. 예. 망했다. 파티. 대박. 해봐. 어떤 준비를 했어요 노래. 일단 안무를 좀 중점적으로 했고요. 하루에 거의 한 6시간씩? 어이구... 네. 하루 연습했습니다. 하루 6시간씩, 하루 준비? 예. 아니 근데 오래 준비한 사람이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벼락치기로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. 노래를 한 번 그럼 조심스럽게. 어떤 노래입니까? 서지호 선배님의 서지호! 여기서! 와 대박이야. 이야... 여기서! 오 복병인데요?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성훈 준비 들어갑니다. 안성훈 파이팅! 파이팅! 오 지금 아시는 분 두 분을 모시고 나왔고요. 처음에 발 편하게. 원래대로 하세요. 아깐처럼. 아깐처럼요. 아깐처럼요. 아 오케이 하겠습니다. 그리고 워낙 지금 연습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댄서분들도 아 이게 맞나 싶을 수도 있어요. 자 한 번 가봅시다. 기세로 가는 거야. 그럼 기세여 기세! 안성훈이라는 가수가 가지고 있는 한과 혼을 다 쏟는 레전드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무대를 만들자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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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제법 오늘 힘든다. 잘하네요. 이거 서운전 전문의잖아요. 벚꽃댄스. 와우! 사랑이 나를 울리기 전에 눈물이 나를 가두기 전에 떠나야 해 잊어야 해 여기서 돌아서야 해 아 돌아 돌아! 아직도 못한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대로 지워야 하나 미련 같은 거 이제는 사치인 거야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렛츠고! 아직도 못다한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대로 지워야 하나 미련 같은 거 이제는 사치인 거야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좋다 좋아 아까 전용룡 선배님 젊은 시절 같다 너무 잘했어 준비 많이 했네요 됐어 이겼죠? 일단은 신명났습니다 신명났어요 두 분 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모짜르 트로트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승리를 원하는 게 고맙습니다 궁금하다 이번 승부 궁금합니다 더 간절한 자에게 승리를 주겠다 고맙습니다 간절한 자에게 승리를 주겠대 승리는 너로 정했다 누굽니까? 누굽니까? 제가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기도해 못 봐 궁금하다 내 선택은 어? 됐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내 선택은 어? 됐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니 손이 이겼어 못 따라서 괜찮아 승부 씨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야 역시 역시 테크토닉 테크토닉 못 이기는 거야 아 승부 씨 미안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승부 씨는 앞으로 퍼포먼스 해도 되겠죠? 네 근데 이제 두 달 연습했는데 6시간 이겼어요 풍금 탈락입니다 하하하하